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이달 첫째와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추진합니다. 이달 초로 계획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취소했고 경기도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해선 4월 3일 밤부터 5일까지 전면적인 차량 출입 통제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물리적 거리 두기와 함께 경기도청 봄꽃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는 8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